수요 영성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수요 영성기도에서는 서신서를 계속해서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 3서 한 장의 말씀을 보는데요 제목은 사랑하는 자여라고 해서 오늘 요한 3서에서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은 요한 3서를 쓴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이 사도 요한이 책망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랑하는 사람 두 명을 함께 상고하고자 했는데 말씀을 묵상할 때 계속 책망하는 자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은 사랑하는 자여이지만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책망하는 자 그 한 사람을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세 사람을 모두 함께 보고서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그것 또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 3서에는 첫 번째 사람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1절에 가이오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성경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봤을 때는 이 이름이 로마 시대에는 그 로마에서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철수, 영이 뭐 그런 것처럼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라는 이름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아 로마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가이오에 대한 내용이 요한 3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자녀다 그런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유대인입니다 가이오는 로마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서 사랑한다 너는 나의 자녀이다 라는 것을 봤을 때는 이 가이오는 사도 요한에게서 복음을 전해받고 기독교인이 되었기에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정말 자녀처럼 사랑하고 아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또 좋아하는 그 구절이 있죠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요한 3서 1장 2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 대한 기도문을 편지로 적어서 보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에 여행길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해주는 인삿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행길을 떠날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여행길이 평탄해야 됩니다 평안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여행길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휴가 때 가는 여행을 넘어서서 인생이라는 여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여행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누군가의 인도함을 받고 그 인도함으로써 평안함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때때마다 인도함을 잘 받아서 평안하기를 내가 너에게 기도한다 라는 것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이 뜻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잘되고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상이죠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고요 그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강건은 언제 사용하냐면은 우리 몸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건이란 말은 몸이 건강한 것을 넘어서 강해질 때 몸이 바로 강건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강건이란 단어를 우리가 보고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현재 가이오가 몸이 지금 건강 상태가 안 좋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은 가이오 너가 인생이란 여행길을 갈 때에 평안하기를 기도하고 모든 일상이 잘되기를 바라고 너의 몸이 건강하기를 바란다라는 이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전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사도 요한이 사랑했던 사람은 누구냐면은 데메드리오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는 세 번째 나오는 인물인데 순서를 좀 바꿔서 보겠습니다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데메드리오 데메드리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데메테르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이 있어요 그 여신을 신봉하는 숭배하는 사람이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람은 우상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12절에 보면은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희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진리에 비춰봐도 다른 사람 말 들어봐도 우리가 봐도 정말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진리를 그 안에 받아들이고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요 요한 3서에서 가이오와 데메드리오 이 두 사람 때문에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기쁘다 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 14절에서는 내가 편지로 쓸 건 참 많은데 그러나 내가 너희와 얼굴은 마주대하고 대면에서 함께 말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면 참 좋죠 근데 오늘 이제 상구할 세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은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디오드레베 그들 중에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에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어야 되는 사람 자신이 머리가 되어야 되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아무리 좋은 것도 자기 허락이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디오드레베입니다 이 사람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웠지만 자기가 세웠지만 그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죠 근데 이 디오드레베는 자기가 교회를 세우고 나서 이 교회는 내 거야 내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 라고 하면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사도 요한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곳곳 교회마다 들러서 함께 거기서 만남을 갖기도 하고 또 지원을 받기도 했는데 이 사도 요한과 순회 전도자들이 디오드레베가 있는 교회에 갔을 때 내쳤다는 거예요 배척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나온 건 뭐냐면은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 말이 뭐냐면은 디오드레베가 자기 힘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의 주인이고 주인공 노릇을 합니다 머리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교회에 들여보내는 겁니다 교회 멤버를 받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내쫓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힘이 있으니까 그 교회에서 자기 힘을 이용해서 이 사도 요한을 비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하려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어버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선한 일을 함으로써 어떤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힘을 갖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또는 어느 공동체에서 힘을 가졌을 때 그 힘이 온유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은 이것이요 사람을 잡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힘을 주시나 그 힘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가진 사람은 온유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디오드레베 힘을 갖고 힘을 부리고 있죠 그 힘을 갖고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있죠 그 힘을 갖고 사람을 비방하고 사람을 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은 그 힘을 온유함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유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온유란 무엇인가? 온유하면 말 자체가 따뜻함, 부드러움 그런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데 온유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것을 어원을 따져가면은 맹수를 길들이는 데서 온유라는 단어가 파생됐습니다 맹수 있죠? 무섭죠? 그러나 길들이면은 온순해집니다 그러나 맹수의 발톱과 맹수의 힘은 그 안에 오롯이 웅크러져 있는 것입니다 언제 이것이 폭발할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란 게 뭐냐면은 힘이 있어요 능력도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쓰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전에 새벽기도의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인데 제가 온유라는 이 단어를 가장 확실하게 알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제 고향이 강화도입니다 강화도라는 것이 섬도자를 써갖고 섬입니다 강화도도 섬이지만 이 강화도에 딸린 작은 섬들이 한 아홉 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섬들에는 모두 교회가 한두 개씩은 꼭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화도에 있을 때 다른 친한 목사님이 말도라는 강화도에서 저 끝에 있는 끝말자를 씁니다 말도라는 섬을 이렇게 들어갈 기회가 있어갖고 배를 타고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배는 행정선이어서 배도 크고 굉장히 빠릅니다 얘가 막 빠르게 쫙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배가 속도를 확 줄이더니 정말 지루할 정도로 지루할 정도로 천천히 배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해갖고 그때 그 행정선을 모는 배의 선장님이 옆에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장로님께 장로님, 왜 배가 이렇게 느리게 가요? 뭐 문제 생겼습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손가락으로 저길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지금 기억에는 한 100m 정도 떨어진 것 같습니다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통통배라고 그러죠 통통배에 한 대여섯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낚시대를 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빨리 갈 수가 있는데 빨리 가면 이 배가 물살을 가르고 물살이 파도가 된다고 그리고 이 파도가 옆으로 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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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저기 통통배한테는 치명적인 파도가 돼서 이 배가 뒤집힐 수 있다고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가야지 저 배가 안전합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빨리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빨리 가도 돼요 하지만 다른 배를 위해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은 온유할 수 없습니다 강한 사람이 온유할 수 있고요 힘이 있는 사람이 온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힘이 있는 사람이 말을 좀 건너뛰겠습니다 가장 하기 힘든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 가장 하기 힘든 말이 뭐냐면 미안해라는 말입니다 미안해 힘이 있으면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주변에서 암을 못합니다 힘이 있으면 자기 체면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힘이 있으면 자기 자존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힘이 있다면 미안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힘이 있으면 그 힘을 부리는 것이 너무나도 쉽고요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힘이 있는데 그걸 왜 안 쓰겠습니까? 그래서 있는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온유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그 안에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가 들어간다면 그때서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미안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면서 내가 온유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세 아이의 아빠로서 아이들과 아빠의 관계에서 가장 못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미안해라는 말이더라고요 사랑해라는 말은 참 많이 해요 근데 미안해라는 말은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왜냐? 아빠의 자존심 아빠의 체면 나는 아빠니까 유야무야 넘어가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아이들이 먼저 다가와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자신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제가 힘이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아빠라는 위치에 있으니까 그렇게 내 체면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온유해지지가 않더라고요 이 힘을 포기를 못하겠더라고요 알면서도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도 중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좀 편화시켜줘서 내 안에 온유함을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가 가진 힘이 얼마나 참 많습니까 때로는 나이가 힘이 됩니다 내가 가진 지식, 내 정보가 힘이 됩니다 회사에서는요 직급이 힘이 되고요 사회생활에서는 사회적 지위가 힘이 됩니다 내가 가진 소유가 힘이 됩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운전할 때 핸들 잡은 사람이 권력자입니다 힘 있는 사람입니다 밥 먹을 때는요 주걱 들고 국자 잡은 사람이 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부모인 것이 내가 할아버지이고 할머니인 것이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속장인 것이 내가 교사인 것이 내가 목사인 것이 내가 전도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인 것이 모두 힘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힘이 있을 때 그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을 때 그 힘을 자기의 자존심을 위해서 자기의 체면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감정을 위해서 나의 자기 중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그런 힘이 있을 때 내가 그 힘을 붙잡고 힘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온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힘이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섬기는 것을 위해 사용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피로를 채워줄 수 있는 온유함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 힘이 다른 사람을 상처내는 파괴의 도구가 아니라 흉기가 아니라 힘을 선용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 세상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온유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